그러면 추미다페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다? 추미다페 맞아요. 이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쩌렁으로 가면은 추미다페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있어도 쩌렁쩌렁한 춤이 어디 있어. 지금 모든 공격을. 이거 대공사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쩌렁은 대공사라고. 이거 못 먹는 거야, 이거는. 일단 지금 쓰긴 써야 되는데 쩌렁쩌렁으로 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한 해가 가서 뭐 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시고. 아니요 형. 굉장히. 근데 저는 약간 자신 있어요. 지구 씨 괜찮나요 지금? 근데 진짜 쩌렁쩌렁쩌렁하냐. 소비 관련해서 뭐가, 단어가 뭐가. 쩌렁쩌렁한. 쩌렁쩌렁. 외침에 답해, 외침에. 외침에? 쩌렁쩌렁한 외침에 답해? 침에? 쩌렁쩌렁한 외침에 답해? 나쁘진 않지. 외침, 외치다. 쩌렁쩌렁. 아닙니다. 춤이었어요, 춤. 아, 그런다? 아니, 아니. 한해 오빠, 미안해요. 넘어갔어요, 지금. 침에 답하시면 됩니다. 한매, 침에. 한매, 침에. 형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외침이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을 걸 수 있겠소? 목을 걸 수 있겠소? 아, 목을 걸어. 아니, 왕이 목을 걸어. 아니, 왕이 목을 걸어. 많이 되어옵니다. 목을 걸 수 있겠느냐. 목을 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음 주에 목 없이 와야 되는데. 목 없이. 자, 저희가 CG로는 해둘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친구들이 곡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피땀 눈물 흘린 우리의 자전적인 노래잖아요. 자전적이기 때문에. 일단 땀 나왔어요. 내 춤이 밥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전적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탈랑키다. 갑니까? 아이고. 레츠고! 아이고, 안 돼. 내 말 맞잖아. 한 해. 잠깐만. 쩔어, 쩔어, 쩔어. 우리 연습실 땀 내봐. 쩔어, 쩔어, 쩔어. 내 춤이 다 패. 호우! 마지막에 호우는 본인이, 본인이 끌어올리려고 한 거죠. 자신감 충전. 자신감. 자, 이 바스가 정답이지. 보여주세요. 결과는. 하나, 둘, 둘. 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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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제 잘못만은 아닙니다. 다 못 들은 거잖아요. 지금부터 먹방이 시작이 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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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약간 기계도 좀 많이 들어있고. 죽겠다. 독 들었나 보렸더니 한 그릇 때리는구나. 굉장히 칼칼한데요? 매콤하고. 네, 이건 진짜 큰 편해서 드셔야겠네요. 아, 뭔 소리야. 야, 오빠가 뭐해? 뭐해, 진짜. 자기가 다 먹어놓고 한 그릇씩 어떻게 먹어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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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령, 발령 가서 뺏어 먹자. 오빠가 행님님 잡어. 내가. 그럼 나 못 먹잖아.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못 먹잖아. 아이, 저 오빠 똑똑하단 말이지. 잡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신이 우와 남아 안 들고. , 나 왔습니다.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